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물론 아시아랑 미국이 반드시 연동되는 건 아닌데 어제 아시아 증시 보면서 미국도 오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또 하락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중국 주시장이 좀 회복을 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한 사람의 입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죠. 바로 제롬 파울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표를 하는데 주제 자체가 물론 과거에 보면 그 당시에 보면 노동시장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던 경향이 있는데 주제 자체가 통합이 재정 정책에 관한 코멘트의 연설이기 때문에 뭔가 좀 직접적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특히 이번에는 유화적인 제초가 나올 수 있지만 바로 어떤 경제 지표를 바로 앞두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분이 지난번에 발표할 때도 보면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뭔가 데이터에 기반한 어찌 보면 냉연한 같은 표현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보다는 데이터 숫자에 기반하겠다니까 그런 걱정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 정도 또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심리가 나오면서 실제로 오늘 시장 자체가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론으로 보면 보아부로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오 이거 1, 2포인트 올라가 봤자고요. SM표 7, 8포인트 이거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나스닥도 오늘 0.6% 정도 하락해서 기술주가 좀 하락한 거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하락했지만 반면에 금융주나 또 에너지 등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하루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가는 이제 등량이 좀 엇갈려 계속 어저께 이어서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10년 문건인가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3.69 뭐 이렇게 하고 3.70 정도였는데 3.75%대로 좀 반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딸란도 이제 2, 3일째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그리고 블랙프라이데이 여기에 이어서 사이버 먼데이까지 쇼핑 시즌이 일단락은 됐어요. 전체적인 평가를 해볼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은 11월부터 12월이라고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지난주 소위 추수감사절부터 월요일까지 각종 이론을 붙이지만 길게 보면 사이버 위크다 하는 사람도 있고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요. 여러 군데서 집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어도비어널리티에서 사이버 먼데이 것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5.8%가 늘어나서 113억 달러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100대 기업 중에서 온라인 쇼핑에서 85개 하는 겁니다. 품목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일관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집계한 사이버 그 기간까지만 보면 추수감사절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보면 352억 7억 달러가 나면서 4%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4%나 5.8%가 금액 베이스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7.7% 올라간 거 보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워낙 작년 대비 디스카운트가 컸기 때문에 어떤 유닛 단위로 보면 꽤 늘어났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체들마다 얼마나 할인폭이 컸느냐에 따라서 많이 해석이 닿을 것 같아요. 다만 사상 최대는 나왔지만 이게 얼만큼 수익성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캐슈 마크입니다. 일단은 매출이 많이 나은 건 호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이버 먼데이만 보면 제일 많이 팔린 포머저가 매일 집계를 해드리고 있는데 레고 시리즈, 여러분들도 많이 자제분들 사주셨고 어른들도 많이 사주실 텐데요. 레고 시리즈가 이번에 1등으로 사이버 먼데이 있었고요. 역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게임기가 1등이었는데 순서로 바꿔가면서 하죠. 여기는 플레이스테이션5가 있었습니다. 블랙프라이드에 있다는 엑스박스 시리즈X가 1등이었는데요. 플레이스테이션이 있었고요. 하드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장난감이 되겠고요. 매든 23이라는 건 대표적인 일렉트로닉 아트에서 하는 미식 축구형 온라인 게임입니다. 이게 되겠고요. 스마트워치는 압도적으로 애플워치였다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전미 소매협회 기준을 보면 이번 시즌 6에서 8%가 나왔는데 이건 정확하게 기존의 매출 전망과 똑같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의미 있는 것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합쳐서는 의미 있었죠. 왜냐하면 1억 9,670만 명이 지금 쇼핑에 나선 겁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림도 보이겠지만 사상 최대. 작년만 하더라도 1억 8천만 명이었고요. 2020년에도 1억 8,600만 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게 늘어났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프라인이 17%나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사람들이 많이 갔다고 보셔야 되겠고 온라인은 2%. 이거는 사람입니다. 사람 쇼핑객 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마스터카드 스펜딩 펄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 주들은 한 25%까지 늘어날 거로 예상했었는데 10.9% 늘어나기 때문에 이들의 예상보다는 약간 부족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블랙프라이데이를 그냥 그랬구나가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의미,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겠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좋아지는 것도 있겠으나 조금 약간 불편해지는 곳이 하나의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뱅크 아메리카는 이번 블랙프라이데이의 승자를 월마트랑 코스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이미 얘기했던 건데요. 이번에 설문조사, 어도비에서 얘기했을 때도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마다 어디를 더 가겠냐고 했을 때 압도적으로 늘어난 것이 소위 디스카운트 스토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할인 매장이고 대표적인 것이 월마트랑 코스코였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월마트는 165달러, 한 8%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코는 605달러인데 605달러면 현재 가격 대비 한 13% 정도 위에 올라가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건스테이는 이제 브랜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룰루레몬과 어메리카닉을, 빅토리아 시크릿을 3개를 집어서 이거 한번 볼 만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루프 캐피탈은 베스트바이가 이번에 실적도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의외로 좋게 나왔는데 베스트바이가 지금 포지션이 잘 돼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웰스파고는 아마존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 사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부분은 저는 도이치방크의 시각이 저는 오히려 더 기어 좋은데요.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월에 보면 소위 그거는 세일포스의 닷컴에 통계를 갖고 이제 도이치방크에서 분석한 건데 어떻게 페이를 하겠냐는 거잖습니까? 뭘로 결제할 거냐? 뭐로 결제하냐는 거죠. 이제 우선 온라인과 모바일에 해당되는 건데 압도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온라인과 모바일을 하니까요. 전년 대비 애플페이가 52%가 지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72% 정도가 애플페이가 활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 이제 들어가는 한다고 이제 다들 이미 알려진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랬는데요. 미국 기준으로는 59%가 늘어났고요. 전 세계에서 애플페이가 52% 늘어났는데 참고적으로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서 점유율은 아직 결제 기준으로는 아주 5%밖에 안 되라는데 여하튼 많이 늘어난 거 있는데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뺏긴 곳이 있는데 이게 약간 충격적인데요. 페이팔이 16%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팔이 워낙 크죠. 페이팔은 16%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16% 빠진 반면에 애플페이가 58%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애플이 서비스 쪽에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를 토대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힌트를 살펴봤고요. 종목별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말이 난 다음에 애플 얘기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애플페인의 이런 좋은 얘기도 있지만 지금은 어찌 됐건 중국이 이런 사태 때문에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어서 600만 대가 부족하다, 1천만 대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TF 증권에서는 지금 이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이번 분기에 참고적으로 애플의 결산은 11월, 12월, 1월에 결산이 끝나는데요. 이번에 아이폰 14%의 생산 차질이 2천만 대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경고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월가의 컨센서스는 분기에 지금 8,000에서 8,500만 대가 생산해서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는데 이들은 7,000에서 7,500만 대로 하향했기 때문에 컨센서스보다 상당히 낮을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면서 오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은 오늘 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HSBC는 홍샹뱅크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것이죠. 캐나다에 관련된 사업을 RBC, 로얄뱅크 오브 캐나다에 매각하면서 HSBC는 좀 올라가고 RBC는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UPS, 배송업체죠. 도이치방크에서 중립해서는 매수를 줬고요. 쉐브런은 유가 반등에 따라서 쉐브런의 주가가 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체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던 레스토랑이 베어드에서 매수해서 중립을 했지만 주가는 보합 정도에 마감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UBS에서 지수가 더 하락할 거다,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해나세요? 네, 맞습니다. UBS는 예전부터 보통 IB랑 약간 다르게 성격이 뭔가 기계적이고 AI, 머신러닝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 한해 변동성이 연말까지 계속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 1%가 하락한 날이 금년에 57번이 있었는데요. 2008년에 75번 이후 최대 수준까지 가고 있어요. 이런 변동성이 있는데 UBS의 운행 머신러닝 모델을 돌려보니까 지난 8월의 급락과 10월의 반등을 정확히 예측했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연말까지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 국면에 들어간 것이란 경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채권 대비 주식비 여적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 유출하고 있다는, 뮤추얼 펀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사 주매에 비해 과거와 달리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런 세 가지를 근거로 시장이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경고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항영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